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를 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 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오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니까 이를 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를 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명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스타트만 2025 선포를 통해서 일만 출석 송도를 향한 언약적 도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위원장단과 교육자 또 우리 지역장들이 강서 1, 2대교구 지역장들이 함께 또 기도하고 결단하는 멍크샵이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되어지고요 저희 교육자 틈들은 어제 밤에 먼저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로 실행하는 것이 우리 예원 공동체의 영적 자산이고 또 영적 DNA이고 또 영적 성장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고 즉시로 현장에 가서 현장에 놀라운 역사를 또 보고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또 오병여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여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유일하게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맙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걸쳐서 유일한 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바로 이 오병 2호를 가지고 장정 남자 장정인 5천명을 먹이고 여자와 어린이 또 이 노년치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스토리입니다 도시락을 바친 한 소년의 이 헌신에 초점을 맞춰서 또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바로 제자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제자들을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결코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타트만 2025 목표가 1만 출석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1만 제자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때 2, 3, 7 나라 또 5천 종족 보금화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표에 즉시로 쓰임받는 제자가 돼서 스타트만 2025에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갈급한 현장 인식입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현장에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현장 포럼 현장 사역 보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지역에서 이 세 가지 포럼 해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이 활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부신앙을 하지 않고 또 서로의 포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보금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내가 붙잡지 못한 것 또 상대방 포럼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직관적인 이 포럼을 통해서 서로가 살게 되어지고 또 서로 도전 받고 새로운 동기 부여를 얻는 것이 바로 이 포럼을 주는 영적 유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큰 무리들이 갈급함을 갖고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보다 더 빨리 도보로 달려가서 더 빨리 그 현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시점은 세례 요한이 바로 순교한 직후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세례 요한이 이제 참수형을 딱 당하고 나니 이제 자신들을 로마의 압재로부터 해방시켜줄 유일한 대안은 이제 예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 인해를 이루고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빈들까지 따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해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쌍해 여기셨다는 원어 자체가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바로 이 내부로부터 아픔을 느낀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우리는 극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극휼이고 이 극휼이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 이후 십자가 대속과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휼하심을 따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예배 폐송 부후 이 가사가 참 어제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땅의 황무암을 보소서 꼭 오늘 본문에 이 빈들에 있는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최첨단 우주시대 우주과학시대를 살아가지만 현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우상과 문화와 종교 문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떠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절대 빈곤한 영혼들에게 절대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빈들에서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해답을 주는 237 치유 서밋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파키스탄 전토캠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강단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중동 이슬람 복음하의 교두보가 돼서 최악이 어찌 보면 기독교 박해국이거든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원색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5명의 캠프팀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1500여 명의 목회자 대상으로 진행되어질 LTS와 또 5만 명 전도 집회 축구장이더라고요 그 장소 자체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파키스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2, 3, 7 성교의 장막털을 넓혀나가는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 주신 미션 실현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 메시지를 듣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들의 전혀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제자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에게 각자 마을로 들어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먹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내가 사실적으로 이 현장에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도 이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의 믿음의 분량을 시험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빌립 굉장히 계산이 빠르죠 많은 사람들 먹이기에는 200데나리온으로도 모자랄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의 합해 가치로 2천만 원 3천만 원 필요한데 이 최소한의 식사에 해당되는 이 금액을 계산함으로써 불가능성의 근거를 자꾸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37절에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러니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내포하는 거거든요 본문 41절 4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한 소년으로부터 가져온 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 오병열을 가지고 남자 장정만 5천명 어린아이와 분여자 노인까지 포함하면 조키 2만명 그들을 먹이고 또 모두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계산법이 우리가 전도 현장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업 현장 또 사역 현장 속에서도 이런 오병열의 동일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여러분 200단원이면 되겠습니까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빈들에 있는 빈곤한 영혼들 물질로 채울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계산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근거하면 그 어떠한 절대 불가능한 현장도 절대 가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오병열가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순간 땅의 일이 보좌의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움켜지고 있었으면 그것으로 끝날 일이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순간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스타트만 202호를 통한 일만 제자와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러한 증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으로 찾아온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결핍입니다 결핍 결핍의 악순화 속에서 우리는 늘 허덕이거든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안의 충만과 안식과 참된 만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열을 단순히 기적이다 이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적은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은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 주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네 문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병이로 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돈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그 문제 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그 영적 문제 금이랑 은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을 주는 자가 되라 오늘 오천명을 놓고 2만명의 군중을 향하여서 거대한 성만찬이 이루어진 겁니다 영적 빈들에 유리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유한복음 6장 35절에 오병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혼이 마르지 않는 이 영원한 영적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미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툭 던진 복음 한마디 우리는 늘 익숙한 그리스도 늘 알고 있는 그 복음이지만 내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에게는 평생의 인생의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여러분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 금그릇이 중요하겠습니까? 응그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필히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릇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생수가 상대방을 살립니다 내 상황, 내 소유, 내 처지, 내 꼬락선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 자체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과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스타트만 202호의 주역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들이 세워나가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데 제자들이 쓰임을 받았죠 그 이유가 바로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2산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시다 예, 토다지 말고 내일 할게요 안 한다는 건 아닌데 내일 할게요 즉시로가 아닌 건 여러분 불순종과 똑같은 겁니다 본문에 제자들은 오늘 두 가지 순종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이 40절에 예수님의 사람들을 50명이나 100명씩 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41절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떼어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을 그저 받아다가 전달한 것 분배자의 역할을 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뤄나갈 스타트만 202호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핵심입니다 뭔가 내가 만들어내야 한다면 너무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질 것인데 내게 있는 거 주는 거 싶거든요 우리는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본문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한복음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물고기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 여러분 보리떡이었잖아요 큰 물고기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 그냥 갇히도 없어요 어디 팔 수도 없어요 값어치도 없는 그런 작은 물고기를 갖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병회 없이도 2만 명 먹였겠습니까? 먹이죠 오병회가 없어도 먹이시죠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억을 먹신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그럼 왜 오병회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을까? 너희가 가진 것으로는 안 돼 너희가 가진 것으로는 영적인 피로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저는 시청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인 거죠 여론기야 4장 42절에도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핵국식으로 100여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단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150, 200도 안 되는 IQ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말씀이 그렇다 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응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의 테스트만 통과하기만 하면 심부름만 잘해도 전달만 잘해도 모두가 배불리 먹는 이런 풍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하주간도 내 소유, 내 것, 내 기준, 내 수준, 내 능력의 틈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병희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역과 학업과 생업현장에 동일하게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